안녕하세요. 오늘, 오늘. 감사합니다. 오늘. 오늘 운명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왜.. 아! 아, 오늘 제가 그.. 멘탈 부여자분들이랑 고생했는데 다들 저.. 바로 때까지 놀릴게 생겨가지고 제가.. 아닙니다. 제가.. 저보고 혹시 왼손잡이냐 좌파냐 그런 분리를 했는데 제가 그 좌지우지에서 좌지를 두 번 했거든요. 그래서 좌파 얘기도 나오고 왼손잡이 얘기도 하고 제가.. 아, 민망했어요. 그.. 그래서 제가 메타를 잘 잡으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늘 그러는 것 같아요. 좀 이렇게 예마에선 뭔가 제가 제 스스로 만족한 적은 없겠지만 많이 부족했다 싶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 이맘때 더.. 하려도 오늘 그래서 운명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좌파이기 때문에 이제 이맛 더 막 이렇게 했는데 참.. 그렇습니다. 목목이 없습니다. 제웅이 형이 또 녹음을 한 게 있어요. 녹음파일로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런 게 이런 게 다리들이 하나씩 있는데 저는 생겼습니다. 요새 아마 단톡방에 또 파일로 양이준 좌파 뭐 그런 파일도 이렇게 돌아다닐 것 같아요. 오늘 오늘도 이렇게 많이 마주셨던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신나고 흥분해서 아 그때 내가 정신줄을 놓으면 어디서 낭대 없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더 차분하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 실수 이후에 이런 일이 진짜 좀 들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어 그 제가 새로운 세상 노래 넘버를 하기 전에 관객들이 소대가 보이지 않게 되게 천으로 천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그 곳을 통해서 이렇게 자모를 보면은 실루엣 되게 영화스럽게 그 장면들과 그때부터 소대에서 연기를 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되게 실루엣에서 이렇게 올려서 그러면 그 상태에서 무대 이렇게 가지고 나가면은 일이 잘 돼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흥분해서 그런가 아유 뭔가 이 죄송합니다. 어 집중해 보겠습니다. 좀 더 더 더 좋은 기분을 드릴 수 있도록 잘 쉬고 잘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언급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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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고 잘 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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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